XSFM입니다. I, D, W, K 원고를 쓰다가 아침에나 뜨는 걸 보고 세상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다니. 이렇게 불쌍하면 때론 좀 멈춰주지.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하루가 어김없이 가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연선거 데이터센트럴 책임PD 더불어 유현주입니다. 서강대 3학년이 풍어를 읊는다는 이론을 주창하신 거대 여당 환타입니다. 서당계 근처에서 학교를 내렸던 환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성 PD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친반 국민대통합 김상주 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 정당별로 다음 선거까지 두 명을 스카우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본의 아니죠. 네. 돌려들려 돌림판! 그렇죠. 으로 공천을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듯.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호남투어에서 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진짜 준비 많이 해온다. 인산말. 전라남도 오버 뷰입니다. 먼저 지역구 변화입니다. 순천시 곡선군, 광양시 구례군이 순천시와 광양시 곡선군 구례군으로 변했습니다. 인구수 맞추기죠. 이럴 때는 보통 글자 수가 많은 지역구가 인구수가 더 적은 겁니다.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고흥군, 보성군, 무한군, 신한군 이렇게 3석 있던 것이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한군, 신한군 2석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리하여 전남이 1석이 줄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행여 참고하실 청취자가 계실까 싶어 예비후보 경쟁률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는 10석을 두고 83명이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비후보 기준 경쟁률은 8.3대1,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 곡선군 구례군으로 12대1, 가장 낮은 곳은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으로 4대1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군은요. 구시군 의회의원의 결언이 발생해서 치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시 라선거구와 고흥군 나선거구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눈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퓨어체크 비오앤혹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전라남도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서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니윈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광고를 두 개를 연이어 이렇게 들었는데, 윤소라 씨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네요. 목포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날 샌 사람이 두 명이죠, 지금. 그것을 자자송어로 자기암시라고 하죠. 이곳의 6대 7대 국회의원, 옛날 국회의원을 얘기하게 되네요. 이곳의 6, 7대 국회의원 DJ는 실제로 일제 당시에는 무한군, 지금은 신한군 태생이지만 정치적으로만큼은 그의 홈베이스는 목포죠. 권로갑, 김홍일, 한화갑, 박지원 등 13대 이후로 이곳에 당선된 사람들은 DJ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었고, 목포는 17대에도 탄돌이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로열하다는 느낌을 주는 지역구입니다. 겁없이 도전한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박성만, 남자 50세. 밝게 웃고 있어요? 네, 정당인이고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다는 게 이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저도 물어봤는데, 근무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라면 국정법 위반이지만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로펌 H&P 법률사무소 고문. 정권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인데 400만 원이에요. 우와! 네. 우와? 좀 거하게 하셨나 봐요. 네. 부는데 다 토하셨나? 네. 왜? 그래? 2010년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니까, 이분의 이름이 검색이 될 리가 없죠? 국정원분들은 검색이 안 되잖아요? 19년간 국정원에 있었어요. 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제가 지난 시간에 이상한 데라고 했죠? 이분도 이 조직의 목포지회 초대 운영위원장입니다. 되게 거대한 조직이군요. 조직은 이상한데 크네요. 네. 사관학교 같아요. 현재는 같은 단체위원장입니다. 50세인데 어떻게 청년유권자연맹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의 단체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50세가 청년이기 위해서는. 이번 후보들 중에서는 50세면 청년이에요. 그렇긴 하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 총선의 트렌드죠. 내 나이가 어때서. 공천되기 딱 좋은 나이다. 지금 이 단체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비례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까지 지역위원장 둘이 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정치중립적 단체라고 하는데 말이죠. 전남 바른신문이라는 신문 인터뷰에서 학창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상무정신의 소유자로 평소 문약함을 경계하고 무골기질이 강한 이로 스스로 자부했으며. 누구 패고 다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고교시설에는 군신이라 불리는 마르스를 좋아하기도 했지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마르스가 실제 인물인 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군신이라 일컫는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요.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신화를 봐도 전 마르스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이 군신이라 일컫는 마르스 이건 군신이라 일컫는 관우를 좋아했다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을 좋아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기도 화성일 수도 있겠죠. 지나가다 TV를 틀셨다가 자제분이 보는 올림포스 가디언을 보다가 옆에서 같이 보다 뭔가 잘못해서 그러신.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삼국지예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출마의 변은 28년간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인해 낙후된 목포를 개선하자입니다. 무인답게 공식 사이트의 톤도 아주 새빨갔습니다. 굳이 핑크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무인의 기계가 느껴진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도당하고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문장 하나를 소개하죠. 왜 나는 새누리당을 택했는가라는 이유인데 일이 써 있습니다. 남동생 공부도 시켜야 하고 병든 노모 보양도 해야 해서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가는 심정으로 집권 여당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인에게서 보여지는 무인인데 심청이야. 심청이가 이쪽 분이죠. 그리고 이 근처 동네죠.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이 또 붙었어요. 이분의 팬인가 본데 시집 잘 갔다고 소문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억측을 해보자면 호남의 새누리당 도당은 돈을 주고 후보를 데리고 온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최소 쌀 3천 석점. 저는 이분을 높게 평가하는 게 핑크색도 아니고 이정면도 없어요. 새빨간 걸 쓰고 유조련도 안쓰다. 특이해요. 정면 승부네요. 남자 카오가 있지. 비록 심청이지만. 포스터 아직 디자인이 안 끝나셨을 텐데 박성만 후보 캠프가 듣고 계시면 이름 조그맣게 하고 새누리당을 엄청 크게 한번 직진으로 승부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66세 남자 정당인 북교초 목포중 목포고 서울대미학과 그때는 철학과였습니다. 경향신문 mbc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전 한결 리에 신문 편집국장 이거는 선관위가 적는 것도 아니고 선거 캠프 혹은 본인이 적는 건데 한결 리에라고 오타를 내다니 지금 한결에의 본사 사옥에 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정류장에 한결 리에 신문 사올 수 있어. 이름이 사람들 정말 많이 틀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결에는 하여간 한결 리에 신문 편집국장 나오셨다고 80년도에 계엄 철폐 및 검열 거부를 요구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들 중 한 명입니다. 아이고 됐고 집에 돈 벌어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동방생명 지금은 삼성생명이 됐죠? 생명사나 현대차 같은 돈 잘 주는 회사에 언론 해직 당하신 다음에 다니시다가 9년 만에 경향신문으로 자리를 옮기고 2년 뒤에는 그때 개국하던 평화방송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도 합니다. 이듬해 한결어로 가서 14년간 일하다가 2000년대부터 후반부터는 정치를 시작하고요 97년에는 김현철씨 국정개인 및 비리사실 추적 보도를 통해 전원련이 주는 민주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공천을 시스템화해서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운영에 못 끼어들게 하겠다는 것 말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약은 없고요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 옆에서 찍은 사진을 예비공보자 후보물에 얹어놨어요. 딱 옆에서 찍었어요. 근데 왜 우리 천재를 동문이니까 동기동창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그냥 샷이 아까워 쓴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천정배 바로 옆에 찍었네. 그래도 이 사람도 안다.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졸업식 날. 그 이후에 혹은 요즘 찍은 사진이 이 사람의 정치적 포지션 같은데 03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한겨레를 방문했을 때 악수한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 3장입니다. 김현빈 전 예비후보 양향자 후보 표창훈 후보와 찍은 사진입니다. 메시지가 가리키는 이름은 문재인 하나죠. 그를 싫어하는 어벤져스를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퇴했잖아요 오늘. 누구? 비대위원 표창훈. 수리 안 됐잖아요 아직. 근데 아마 뭐 수리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조금 전에 오늘 나올 우융근 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들이 지금 사퇴. 전원 사퇴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석고 대조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TV를 봤는데 김종인 대표님의 집이 반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려가시던데? 아 구기동? 아 그래요? 청렴하시네. 딱 딱 그 창이 큰 지하 있죠? 욕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청렴하신 분들로 노역이 있다고. 근데 무슨 2번 갔다가 왜 그래요? 모르죠. 근데 또 되게 지하 5층까지 이렇게 복층으로 뚫어놓은 스티디어영 반지하일 수도 있다는 큰 금고 있고 초후화 막 벙커처럼 아방벙커 뭐 이런 느낌이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간에 저는 더불어 UMC는 쓰기 싫어하는 친노 쪽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본 PD 추측하는 바 친노 패권 타파의 선봉장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박지원 73세 남자 국회의원 전과 1범이고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전남 후보들 중 최고령. 이것도 만나이니까요. 전남 진도 출생으로 당국대학교 상학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럭키 금성 상사에 입사해서 2년 정도 일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LG도 아니고 럭금에 다니셨어요. 근데 럭금이 LG의 전신인지 전신이 당연히 그럴 텐데 이 자료들마다 약간씩 이름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이름이 좀 달라요. 럭키 수성 럭키 화성 박지원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럭키 금성에 들어갔으면 그게 몇 년도입니까? 대학을 늦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년도에는 럭키 금성이 아니었어요. 반도 무역 상사인가 그랬어요. 하긴 또 이분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몇 안 되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동서양행 지사장 데일리 펫션스 여기 패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펫션스 아, 션이 하는 애완견 센터 뭐 이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펫션즈 왜 좀 오래된 우리나라 맨션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맨션 맨션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 고공가 그런 생각을 좀 옛날에 70년대에 나온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비닐도 비니로 이렇게 써요. 그게 표준화였어요. 그때는 매력 표기법 끝까지는 떤 것 같기도 하고 그게 70년대가 되면서 나성에서 쓰던 로스앤젤레스 가주에 가신 분들이 쓰던 한글 표기법 을 적극 받아가지고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션 뭐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뭘로 추정해야 돼요? 데일리 펫션스 뭐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저 이름이 뭐라고요? 데일리 펫션스 뭐라고요? 데일리 펫션스가 데일리 펫션스 혹시 의외로 세계 최초의 패스트 패션 회사가 아닐까요? 아 스팟 H&M이나 뭐 이제 자라 뭐 이런 아 그런거요? 데일리 패션 매일매일 갈아입을 수 있는 옷 일회용 옷 하여튼 이 업체는 모르는 걸로 하고요. 가발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요. 수출 유공자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왜? 미국 땅에서 가발하면 한국제 그때 이렇게 잘나가던 와중에 망명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견인이 돼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이 이제 정계복귀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치 인생이 시작되죠. 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 당시 이제 이건 전국구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 네 비례죠. 수정치 국민의회에서 당 대변을 했고요. 15대에도 출마했는데 택시 성애자 김문수와 붙어서 깨졌습니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15대에 출마했다가 깨졌다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아까 전과 1범이잖아요. 여기서 터집니다. 딱 그 전과죠. 대북 그거. 불법 대북 송금 문제 2003년 6월에 구속이 됩니다. 주요 혐의였던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권에 대해서는 대법이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자금 1억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제 이때부터 친도 패권 뿌리가 여기서부터 생긴 것 2 패권 실제로 3년 안 계셨는데 하여간 곱씹우셨던 거예요. 잔여 면제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복권 되고요.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19대 선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목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최다 득표율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네. 트위터에서 꾸준히 허거슨에게 1승을 안겨주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트위터 잘 아시죠. 진짜. 네. 대표적으로요. 이건 좀 삐처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광주 개XX이들아. 술 주면 마시고 약간 술 취한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술 주면 마시고 뭐 이렇게. 이분도 원래 음주 트위트도 유명하시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 마지막 엔딩이 예술이에요. 그러면서도 뒤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열린 겸 말. 이런 트위트를 했다가 삭제를 하고요. 사과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선거 방식이죠. 경선 승복 후 무소속 출마. 이걸 제시해가지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안을 내셨죠. 아 난 불복한 게 아니야. 승복과 탈당은 다른 거야. 최근 들은 것처럼 굉장히 유니크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트렌드 세터. 패션이야. 스파 브랜드 맞나 봐요. 네 맞습니다. 패션스가 유니크하십니다. 어저께 트윗 보니까 되게 민주당 더민주의 당내 상황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인용한 티를 크크크 니네 당이나 걱정하세요. 이러면서 댓글를 좀 소롱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당대회 하면 좀 내려가시고 본인도 저랑은 맞팔인데 차마 욕을 안 해요. 그래서 현역이니까 의정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본회의 79 상임위 81 출석률이고요. 그래도 나간다. 그 연세 이현세가 엄청난 정력적인 거예요. 목소리 들어봐요. 목소리. 너무 평파적인가? 너무 평파적인가? 아니 근데 목소리도 너무 젊지 않아요? 까랑까랑하잖아요. 하여튼 법안 대표발의 18건 대한반영 폐기 2건 약간 적게 내고 적게 얻는 욕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18타수 2안타 공약을 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만큼은 알아주셨죠. 이상입니다. 정의당 후보는 공약이 많을 거예요. 아 정의당 네 정의당 문보현 50세 남자 정당인 목포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92년 업무방해 협박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98년에 사면복권되고요. 필리버스터에서 활약한 후에 바로 불출마를 선언했던 서기 의원이 있던 지역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지금 경쟁자였을까요? 대타일까요? 급히 차출된 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목포대 총학생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끌려오셨구만요. 뭐 이유는 뭔지는 모르죠. 아니면 급히 본인이 지원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 나! 다 까놓은 거 아깝지 않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별다방어 이러면서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블로우가 있는데 첫 게시가 3월 5일이에요. 급하게 준비한 티가 나죠. 두 주밖에 안 됐네요. 페북에서는 프로필과 커버 사진만 바꿔보다가 최근 3월 18일부터 선거 관련 게시를 시작합니다. 매우 급하게 시작했죠. 언론 기사도 출마 선언 말고는 전무하고 그 흔한 인터뷰 하나 없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했고 현재는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런지 정의당 당 차원의 공약 말고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정의당과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민중연합당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민중연합당은 전지혁 후보를 내야겠다. 혹은 호남에는 반드시 후보를 내야겠다라는 의무감 같은 것이 보인다면 정의당은 그런 거 없이 쿨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나갈 놈만 나가. 정말 딱딱 필요한 데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굳이 현역 의원이 포기한 곳에 질러넣었다. 위명선 PD가 예측한 대로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지지율이 나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의미 있는 득표가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목포왕이 있어서 힘들겠죠. 대신에 의미 있는 저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숫자의 득표를 정의당이 한다면 언제나 전국 어느 지역구에 관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뛰어주면서 정당 홍보가 돼서 비례대표가 투표 득표가 좀 더 용이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게 예측합니다. 목포에서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고생이네요.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김환석 남자 38세입니다. 문태고등학교 졸업했고 목포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네요. 두 명 나왔네요. 내 끼에요? 김환석 후보가 나도 몰라요. 후배인 것 같습니다. 네. 디동가 플러스 한 살이네요. 김환석 후보가 어리네요. 민주노총 전남본부 안정국장을 역임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찬량고무로 진력 1년 6개월 아니. 몇 년생인데 국가보안법이에요? 78년생이요. 78년생 국가보안법 걸리기 되게 힘들 텐데 그러게요. 78년생인데 2003년에 국가보안법 걸렸으니까 26살 때 일이거든요. 총학생회장 당시의 일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정부 시절이 일이고 그러니까요. 드문 케이스인데 그러면 진짜 민주정부 때도 국법법 많이 잡아드렸어요. 강정군을 살려줬잖아. 그래도 이게 80년대 시위꾼은 모르시는데 2000년대에도 많이 잡아갔어요. 그 와중에도 음주운전 두 건이 있네요. 네. 그러네요. 알차게 보내셨네요. 속상하잖아. 젊은 분이 속상하잖아. 2010년에 100만 원 나왔고 11년도에 400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교통방에 째 하나 있고요. 민중연합당 레퍼런스 공약 이제는 아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동네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줘요. 최저시급 만 원 쉬운 해고 금지법 뭐 등등 지역공약으로 목포의 대형 쇼핑 아울렛과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복원시켜 평화통일을 촉진시킨다가 공약이네요. 아 네. 개성지역이 아니니 그건 지역공약은 아니지만 여간에 지역공약도 있다. 네. 심지어 그게 토건 반대다. 네. 무소석 후보 스크롤을 냅니다. 무소석 무소석 유선호 남자 62세 변호사고요. 목포고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15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이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15대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17대 때는 열린우리당 18대 때는 통합민주당 18대에는 법사위원장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구에서 가장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인 것으로 보아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저울질을 좀 별로 안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일단은 국민의당 수석이었어요. 아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가 박지원 후보가 입당하고 바로 탈당을 하고 야 목포는 빵빵하네. 아 제가 정의당에 이렇게 슬쩍 들었던 얘기가 맞네요. 박지원 후보의 박지원 현 의원의 무혐의 건 때문에 목포 정가가 한 번 뒤집었다 엎어졌다. 이번에는 바뀔 줄 알았는데 라면서 그랬죠. 부천시 송고문 사건, 임수경 방북 사건, 노동자 시인 박노예 사건 등의 시국사건을 변호했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공약으로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민족헌 바로세우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목포 유달산에 박혀있는 새말뚝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부동명왕 조각을 제거한다고 하네요. 그게 뭐예요? 일본의 불교에서는 부동명왕을 되게 좀 쳐준다는 그런 좀 쳐줘요? 네. 남명후랭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유달산에 부동명왕 그런 조각상들이 많이 있나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대요? 그걸 제거하겠다고. 아, 잡본다고? 네. 민족혼을 바로 세우겠답니다. 옛날에 목포를 전남지방관광청에서 팬투어 처음에 가서 갔는데 목포지어 문화예술사분들은 목포 시절에 일본이 수탈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울어요, 막. 문화예술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무섭다라는 걸 한 번 느꼈거든요. 멋진 컨셉인데요?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탈항구 같은데 유적지로 그냥 활용해버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후보 두 명 더 있네요? 네. 무소속. 김한창. 남자 43세입니다. 동국대학교 개공교수 했고요.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네요.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정문위원 역임했고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선거현수막에 본인이 빡빡민 사진을 올려놓고 그러시네요. 슬로건이 대머리 청년 코난이네요. 네? 슬로건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대머리 청년 코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난은 대머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난이 명탕정 코난의 코난인지. 아니면 아놀드 슈바젠의 주지사 주연의 영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코난도 있죠.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한국에 오셨던 코난. 오브라이언. 오브라이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무소속은 팀 코코다. 그리고 40대 젊은 기수론을 밀고 계신데. 근데 왜 대머리를 넣은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이렇게 스스로 밀어서 한 건지. 근데 어찌됐건 생각을 하게 하네요. 왜 저랬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목포 상해간 회리오 항로를 재개양한다고 하고요. 목포 KTX 요금 반값 인하를 추진한답니다. KTX 반값 인하를 어떻게 추진을 해요? 예산을 떼오든가. 일단 목표는 그렇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현역 의원 후보들을 만나시면 지역구민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셔야 될 질문이죠. 대체 KTX 호남선 비용이 왜 이러냐. 약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반값은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저가 항공기기와 비교해봤을 때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이거는 왜 이런가 하고 갸우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면 직권 여당의 생각처럼 심리적으로 반값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면 거저구만 느낌의? 심리적인 느낌으로. 마지막 후보네요. 무소속. 무소속. 송태화. 남자 54세. 제이앤컴퍼니 대표이사입니다. 학력은 미기제되어 있네요. 두 번째 미기제네요. 네. 녹색연합협회 목포지회장이고요. 음주운전 두 건 있습니다. 블로그에 여당도 갈고 야당도 갈고 정치판도 갈아보자. 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네요. 우리 당 후본데. 어제 나왔던 새로운 후보 타입이죠. 호남호남형의 후보들이 몇 보입니다. 2월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우드클랜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네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드클랜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탱클랜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탱클랜을 검색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라고 구글이 묻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별다른 정보는 더 없습니다. 없으면 쿨하게 넘겨도 돼요. 우탱클랜이 나오길래 반가워서. 그건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옛날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인가? 93년. 93년이죠. 93년에 데뷔한. 힙합그룹인데. 전설적인 팀이죠. 멤버가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니요. 미국. 스테이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92년도에 우리나라는 현진영이 춤추고 그랬어요. 그럼요. 현진영 꼭. 현진영 선생은 지금도 춤추실 거예요. 대개서. 자. 여수갑으로 넘어갈게요. 여수시 갑에서만 내리 사선을 한 김성곤 의원은요. 이번에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신청했어요. 그런 전형이 있나봐요. 뭐 그런 게 있나봐요. 있는 게 좋죠. 지난 19대의 이자슨 유형 같은 케이스 보면 하여간 지난 화요일에 당이 그에게 내어준 결과는 강남갑 전략공천이었습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집어넣었는데 죽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의 챔피언이 울며 짐싸서 떠난 여수갑에 두 큰 야당에 7명의 후보가 난립했었고요.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직업을 가진 인물이에요. 새누리당. 신 정일 50세 치과의사. 저희 당도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조선대 대학원 치의학 석사.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후원의 여수지 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수 장애인체육회 이사. 여수 꿈 장학회 설립자. 여수 성은교의 집사. 전과는 없습니다. 여수에 있는 유명한 치과들을 찾아보니까 예치과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출마 시즌에 딱 지역구민이라고 가서 이빨 뽑으러 가면 좀 깎아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성법 위반인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빨 임플란트 이런 것 같은 코디네이터랑 상담할 때 딜이 원래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네. 실장님이 패키지로 짜주시죠. 아 실장님 선에서. 그러면 후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원장님이 후보다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지역 선관님마다 유권에서 종종 달라서. 다 알고 가겠죠. 그거는. 그런데 사실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게 예치과 건물에 건물만한 크기의 포스터가 걸려있을 수 있다. 하여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지역 봉사로서 현지에서 꽤 유명한 분입니다. 2013년 여술신문 기사에 의하면 2006년부터 섬 의료봉사를 했는데 심지어 낙도를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본인이 선박 조정 면허를 땄고 5톤짜리 선박도 구입했고 1200만 원어치 이동식 치의과 기계도 구입을 했대요. 아니 개인 의료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놀랍죠 되게. 또 직접 운전하려고 선박 면허 듣다고. 새누리당 후보 맞죠? 너무 곤대 같은 얘기인데 거기 이제 섬 도서지역 의료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겠네. 아이고 이놈아 근데 왜 이리로 나와 이러면서. 최근에 여술신문에서 고정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여수엑스포 동서화 포럼이라는 걸 발족했는데 여기도 대표. 아마 병원 경영은 다른 분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엄청나게 사회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되게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분이고 이래서 새누리당 인재영입 1호로 2015년 1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합니다. 아 드래프트. 참고로 새누리당 인재영입 1호는 그 누구죠? 전경희 씨인가? 네. 자유경제연구원. 그분이라고 서울 지역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방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신문들은 이분이 새누리당 영재영입 1호라고 하는 걸로 봐서 서울과 지방의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누가 영재영입 1호인지를 정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에 보면 서로 1호라고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신정일 후보의 출마의 변을 보면 여수엑스포 같은 대박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옆동네 순천을 봐라. 정원박람에 대박나지 않았냐. 이게 바로 이정현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정현이 한번 나오고요. 새누리당 입당 즉시 여수시장을 데리고 이정현을 만나요. 여수시장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시장이죠. 그거 당연하죠. 그리고 서청원하고도 미팅토라는 걸로 보아서 중앙언론의 외면과는 달리 새누리당 안에서는 꽤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재영입 인사하면 이 정도 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UMC?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있는지 아니면 당에서 해줬는지 청사진이 분명하네요. 핑크여 빨강이에요. 아니 이분도 인재영입해가지고 험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건 그래. 그럼 매한가지 않게. 자기 동네에요. 자기 동네. 생각해보니까 속았네. 이게 무슨 험지야. 사지지. 사지잖아. 자기 동네잖아 그래도. 불구덩이. 기반이 있는. 아니 아니. 난 이거 모른다고. 이번 선거 모른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인이 아닌 의사라 이분도 약간 흰색을 섞은 붉은색을 씁니다. 무슨 말이야. 약간의. 근데 공식 사이트인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왜? 돈을 진짜 많이 들인 여태껏 본 정치인 홈페이지 중에 최고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요? 또 팬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요. 플래시 버컷 뜨고 막. 그렇죠. 게임되고 막. 네. 그 페이스북을 보면 거의 이정현과 러닝메이트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만큼 이정현의 선거 동원 사진이 올라오고. 네. 이정현 쪽을 가도 또 그래요. 오 그래요? 같이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럼 이정현이 또 많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대표 공약이 여순사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되게 솔깃하죠? 이게 새누리계 후보조선 최초의 공약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올린 글 하나를 인용할게요. 순천의 이정현 의원과 제가 동반 당선되었을 때 이정현 의원은 예산예산특별위원장을 할 것이고 나는 예결산위원으로 써놔서 각종 공약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무슨 나랏돈 다 털어오겠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도둑질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됐건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뭐 그렇게 이정현이 공약인 지역은 대부분 공약이 없습니다. 그냥 공약이 이정현인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60세 남자 정당인 여수생 여수서초 전남대 토목공학과 전남대 해양토목 석사 81년에 졸업을 하고 이듬해 대우그룹에 입사를 해서 토목공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94년에 여수 청년회의소 회장했다고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정치에 끼어든지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95년 첫 지선 때 시의원 3기부터 도의회 3선 전남 도의회 부의장 온 나라 의원 후보들이 하고 있는 희망밥차 사진 같은 것만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보였습니다. 09년부터 병역법이 개정이 돼서 병역 의무 대상자가 5년 안에 36개월간 상선이나 어선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 의무를 다 한 걸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호남의 청년들이 귀 기울어들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제안이 있어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타고 타는 배도 1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어렵네.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부터 원양에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를 탈 능력을 갖춘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싶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거죠? 커리어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1,000명 정도가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여수는 아무래도 원양보다는 연근혜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아래쪽은. 연근혜 어선은 요즘 30대 미만 항해사나 기관사의 비율이 1% 미만 수준이래요. 다 늙었다는 거죠. 농촌처럼.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우지 말고 이걸 중소형 어선으로 이 혜택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딱 봐도 가라 항해 기록으로 장난칠까봐 원양 어선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5년이잖아요. 5년. 가라를 어떻게 5년씩이나 해요. 서울 조부가 차려준 회사에 그냥 다니지도 않고 다녔다고 하고 변혁보무 하는 사람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능하다.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못 찾았어요. 하여간 흥미로운 공약이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그나마 중앙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공약이었습니다. 송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회원수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00이고요. 방문수가 1입니다. 이게 업체 작품이라는 가정하에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할 거면 좀 자연스럽게 하죠. 기왕 돈 받는 거.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방문수 1을 하고 회원은 100을 만듭니까? 당초에 모르겠어요. 무슨 이거는 기계를 동원했거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후보들이 더 깨끗할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 국민 후보 깨끗해요. 진짜? 후보는 우리가 최고죠. 후보는 이쪽이 최다예요. 그래요? 다 긁히거나.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 용주 47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 했고요. 사법연수원 24기로 순천지청 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까지 지내고 개업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 사건 때 반발해서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항의했던 이용주 검사. 이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분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런 줄 알고 사줬는데. 얘기거리 있어. 얘기거리 있어. 이러고 좋아했는데. 지휴이 아까우니까. 이분 아니에요. 감히 천재에게 개긴 분은 아니다. 진짜 연수원 기수가 다르더라고요. 아쉽게 좀. 딴 사람이구나. 2015년 9월 권리당원 3,333명의 입당원서를 들고. 그것도 어떻게 구했대. 세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입당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당원 3천여 명이죠. 모집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한 달 동안? 야 그 교회에서 모셔가려고 안달라겠네. 전도왕이 되시겠어. 즐국하기에도 무거울 텐데. 3,333장이면. 하여튼 좀 놀랍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좀 돼요. 이분은 본인 홈페이지랑 페북 트위터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용주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 이 블로그랑 페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팬클럽만 있어. 자기 건 없고. 왜 이분들이 이 변호사를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당 시기에 맞춰서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랑의 근원을 파헤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 당 후보답게 2개월 있다가 탈당합니다. 당원 3천 명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333명이 다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다. 몇 명 분실. 그러니까요. 시도기처의원 공천제 폐지. 이거 안철수의 그거죠. 노인교통비 신설. 노인교통비 신설이 뭘까요? 돈을 받게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이게 유료비 지원을 뜻하는 건 아닐 거고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버스 타면 노인이 긁으면 노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한다고 공약을 해야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는 건 어감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더 패기 있게 냈겠어요? 여수 같은 데 노인도 많을 텐데. 되게 웃긴 게. 뭔가 필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공약들이 언론 기사나 자기 인터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이름들을 보면 이게 어리둥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유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일 수도 있어요. 노인입니다. 버스 타면 할아버지랑 애가 타면 청소년입니다. 노인입니다. 버스 타면 누가 타는지 다 알아. 눈 감고 있어도. 아 노인이 타끄라. 그렇죠. 그렇죠. 졸다가. 아 지난 회의에 그 우리 녹음. 더 열심히 자야지. 녹음했다가 그 후보가 사라져가지고 얘기 못 나간 거 하나 있었잖아요. 청년 교통비 지원 뭐 이런 공약한 후보 하나 있었다고. 우리 당이에요. 우리도. 네. 잘렸으면 국민의당이 좀 호나면서. 그때도 그런 질문 제가 했었거든요. 어제도. 청년까지 다 지원하면 지금 누가 남는 거냐. 일반 요금은. 내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입니다. 작년이 일반.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이광진. 남자 50세입니다. 회사원이고요. 경희대 철학과 졸업했네요. 음주운전 100만원 맞았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유치위원회 집행위원 및 실무자라고 하는데 그냥 집행위원이라고만 적으면 되지 꼭 실무자라고 붙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사실 집행위원도 별 설득력 없어요.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1995년에 정치인문에서 20년간 3번 출마하고 이번이 4번째랍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좀 부자락했나 보죠.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아. 띄엄띄엄 나오면 공천승복은 아닐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여수시 을에 현역이죠. 주승용 의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주승용 의원이 또다시 여수에 출마해서 후진들 악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 도의원 등을 포함해서 지난 28년 동안 지역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에 출마해라.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 네. 그리고 주승용 의원이 여수시 을로 나오니까 갑으로 나왔네요. 피했군요. 네. 주승용 의원은 여수 갑 후보들의 앞길을 그만 막고. 여수 을로 가라. 그러니까 전남에서 여수 을 쪽이 수도권인 그쪽에서. 그런 거죠. 여수 중앙정치. 전남의 수도. 그래서 우리는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여수 을로 가보겠습니다. 전남도 여수시 을 여수 갑과 달리 말씀드린 대로 디펜딩 챔피언이 내리 사선하러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새누리당이 경선한 곳입니다. 네. 하지만 확정은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 51세 정당인. 심지어 경남 양산에도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가 있어요. 호남의 새누리당 후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네요. 이름이 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는 정말 잘 아는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름 마저 흔하네. 여수에 있는 김성훈 후보는 정말 안 나오네요. 즐거웠습니다. 정막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51세 남자. 주 러시아 한국공사 참사관을 지냈습니다.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라고. 권은희 후보가 정계 입문할 때 열렬히 응원하던 시민 모임 같은 거 있었습니다. 팬클이죠. 아이돌 팬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데 간부들 이걸로 커리어 쌓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 모임의 대변인이었대요. 그러던 백무현 후보는 올초부터 권은희는 당장 정계를 떠나고 광주의 딸 같은 단어도 쓰지 말아면서 열심히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은희를 국회로 보내려 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밝혀내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좀 어색한 조어지만 이 사람 문성근 개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결론은 못 내겠고 여간에 문성근 전 대표는 열심히 백무현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성근 후보 본인의 sns에도 소셜에도 많이 백무현 후보가 등장합니다. 백무현 후보 문성근과 권은희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단어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정현 바라기 하고 있는 것과 좀 정반대죠. 호남식 자기편 네거티브. 백무현 후보 시간에 이 사람의 공약 중 하나이고 생각보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올 주빌리 은행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죠. 채무자가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못 갚아요. 그 경우에 지자체 같은 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 이거를 0.5에서 1% 정도 금리로 사버리거나 아예 그 정도 비율 가격으로 싸게 떠리해 사버리거나 기부를 받아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빌은행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간단히만 얘기하면. 오래된 소액대출이 없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할실 93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무현 후보 시간에 이 단어가 나오길래 반가워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주승용 63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산과학과를 졸업했고요. 이학 박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이번 주 초에 제가 물리학과를 공학도라고 불렀다고 많은 공학도 및 이학도 여러분들이 분기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군 중위로 전역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후보가 탈북당이 많아서 UMC가 탈북당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니네는 탈북당 얘기밖에 없냐. 저를 엄청 뭐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텔레그램에서. 이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이해를 부탁해요. 전부 다 얘기했대요. 듣다 보니까 정들고 좋아요. 우리 후보들이 탈북당 얘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당 후보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컨셉인데 어떻게. 하여튼 얘기해볼게요. 91년 지선에서 신민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됩니다. 95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 패배 후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복당합니다. 탈북 1회라고 칭할게요. 1. 띵. 96년 여천군수 재보궐선거에 나갔다가 경선 패배 후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시 복당. 띠링. 2회. 98년 여수시장 보궐선거에 다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그리고 복당. 띠링 띠링. 계속 공천은 왜 못 받아요? 당선은 되는데. 아니지. 당내 경선 패배 후. 왜 공천 안 해줘? 그런데 경선을 패배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이거를 맨날 하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나간다 나간다 혓박을 하는 거구나. 그걸 잘해가지고서. 이게 자기 이력이 있네. 지금 복당 탈북 3회까지 했나요? 네. 3회. 2002년 여수시장 경선에서 패하고 딸당 또 져요.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번에는 낙선. 하지만 복당. 탈북 4회입니다. 당에서 많이 싫어하나 봐요. 당에서는 싫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는 당을 되게 좋아하는데 당에서 싫어해. 왜 사랑이야. 그러니까 당적이 오래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후보예요. 어떻게. 하여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몰라. 잊어놓은 줄 몰랐네요. 굉장하죠. 이게 근데 지선에서 이뤄진 거예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고요. 18대 재선. 19대까지 내리 3선을 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거의 여수 왕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는 주승용이죠. 여왕.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다시 탈당.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국민의당으로 당적으로 옮기고요. 현역이니까요. 본회의 88, 상임위 89, 출석률이고요. 대표 법안발의 156건, 대한반영 폐기 44건, 원안 및 수정가결 24건으로 3선 의원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괜찮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허구헌 날 칭찬에 맞이하는 더삼백이죠. 선수와 의정활동 평가는 반비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상은 오래되면 지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 양반은 그걸로 보면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확충, 복지사업, 사통팔달 공약이 있고요. 아니, 여수가 무슨 바다 끝에 있는데 어떻게 사통팔달을 해? 그냥 사통팔달로 철도를 어디서 끌어서 있겠대요. 일본하고 이어지, 남으로 가려면. 목포와 순천과 여수의 후보들이 간간히 지금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본선이 다가오면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주간 해저터널에 대해서. 그럼 해저터널 다 뚫게 생겼어요. 해저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다 뚫어주면. 정의당. 황필환, 34세, 남자. 현재 여천제이씨 감사해요. 여기서 여천제이씨는 고속도로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여천지부예요. 그러면 제이씨아일걸요? 그러니까 주니어 챔버 인터내셔널 코리아. 어린이 지키미 캠페인, 출산, 장려운동, 사랑의 메신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년 12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접수증을 페북에 인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연휴인지 모르겠으나 올 3월에 정의당으로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했어요? 그 안이 무슨 술 먹고 필름 끊긴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몰라요. 12월과 3월 사이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3개월 사이에 심경의 변화였는지 의도대로 된 건지 하여간 무소속 후보였다가 정의당 후보가 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요. 5개월 된 애기가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나이의 후보네요.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김상일 남자 53세입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4학년 휴학 중이라네요. 아직까지 휴학이 될까요? 원래 휴학을 53세시니까 30년을 할 수도 없고 대학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여수시의원 역임했고 여수산단 대림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역임했습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네요. 공약으로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여수시민의 것으로 돌려놓고 이윤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화학산단의 고용고조를 확립하고 싶다네요. 건설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휘청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또 뭐 토건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중연합당 출심치고는 좀 책이 다른 공약이 아닌가.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우와, 공약이다. 새로운 공약이다. 네, 민중연합당으로서는 새로운 공약입니다. 이분은 되게 큰 맘 먹은 건데 우리가 파마해주면 안 돼요. 토건을 하는데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찾아주기 위한 북지형 토건. 전남도의 도시들 중에 몇 안 되게 세수가 빵빵한 곳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는 그냥 거대 정당의 레토릭인데 이걸 쓴다는 게 전 놀랍다. 네.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수 가보면 다 세거예요. 그렇죠. 다 세거예요. 도로도 다 세거고 다 세거예요. 심시티. 심시티죠, 진짜. 심시티가 성의없게 GPU 힘들까 봐 성의없게 사람을 몇 명만 깔잖아요. 여수가 그래요. 되게 넓고 여가네. 민중연합당 치고는 유니크한 후보를 봤어요. 민호총 여수시 지부가 지지선언을 했답니다. 네. 무소속. 무소속. 정장균. 남자 46세. 진티나 싱크공장 영업부장이랍니다. 순천 효천고등학교 2학년 자퇴했고요. 10년 동안 민주노동당 당원 활동했다네요. 옛날에는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했답니다. 선거사무소가 전남 여수시 신기북 7길 59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수 정장균으로 검색하면 마라톤을 아주 사랑하시는 정장균님이 나오는데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너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뭔가 되게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출마하신 것처럼 그냥 잠바 입고 찍은 사진이 잠바에다가 니트 입으시고 찍은 사진이 증명사진이에요. 알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히 미스터리합니다. 술 먹다가 내게 져서 진사람 출마하기. 그게 그나마 우리 패턴으로 생각하면 가장 높은 확률이 아닌가. 왕게임. 아 XXX. 야 너 출마해. 이긴 사람이. 후보 게임. 진짜? 진짜? 이러면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는 듯. 왕게임은 뽀뽀만 합시다. 예 전남의 두 군데의 큰 도시의 후보들을 보셨고요. 중원의 간장게장과 프라하의 기업의 광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순천시로 넘어갈게요. XSFM입니다. 간장게장 사장님 회식 때 간장게장집 많이 가봤지만 노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노건. 간장게장. 전국에서 맛있다는 간장게장 저희도 다뤄봤습니다. 재료도 숙성 비법도 아무래도 저의가 낫던데요. 간장게장.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무소속 득표율도 높고 진보정당 지지율도 높고 심지어 아주 저조한 투표율이었지만 새누리당을 뽑아주질 않나. 표심에 예측 불가능한 다채로움에 있어서 목포와 상당히 대비되는 순천입니다. 민정당 뽑았다고 누구도 놀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 지역구의 의원은 진보지역구 재선이라는 바늘구멍을 뚫은 김선동 의원이었어요. 새누리당 후보. 아, 이렇게 표현할까요? 디펜딩 챔피언 보시죠. 이정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입니다. 57대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정외과,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홍보수석, 19대 국회의원이고요. 현재죠. 정거 없습니다. 요즘 호남쪽 새누리당 후보들의 분위기는 태초의 이정현이 있었느냐에 인해서 그들의 존재와 공약과 희망이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이정현 보금. 그렇죠. 1985년 민정당의 당직자로 이쪽에 몸을 담았습니다. 이쪽 출신치고는 되게 드물죠. 85년도의 민정당, 호남에서 딱 광주의 기억이 잊혀지기 전이었는데 진짜 특이하실 분이죠. 그 사실 21회인가, 22회인가에 나옵니다. 출마는 민자당 소속으로 제1회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의원으로 출마. 당연히 낙선했죠. 박근혜와의 인연은 97년 정치를 시작한 박근혜가 그 시절 야인이었던 이정현의 연설을 들으면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주로 직접 본인이 연설을 듣는다거나 칼럼을 보시고 사람을 찍으세요. 초대 청와대 대변인도 문화일보 칼럼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17대 대선, 즉 이명박과의 경선에 떨어진 그 해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이른바 원조 친박입니다. 나름 은근과 끈기의 사나이로 친박이 된 이후에도 수도권으로 친박이 됐으니까 수도권으로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기어코 호남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언행을 보면 친박이 아니에요. 진박이죠. 그렇죠. 인정 가능. 진박 안에서도 코얼 걸려 진짜. 핵진박.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는 17대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 서구울에 출마했는데 1.05%를 득표해요. 18대 때 비례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19대 때 다시 광주로 날아왔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8년이 지났죠. 39.7%라는 새누리당 계사상 광주시 최다 득표라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졸지에 얻은 타이틀은 지역주의 탑파의 아이콘이 된 거죠. 여루당의 중진이자 정치적인 커리어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물 김부겸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김부겸이 대구에 있다면 호남에는 김정연이 있다는 식으로. 이정연이. 이정연이 만들고요. 2014년 730 재보선 당시 그간의 지역구였던 광주 서울을 벌이고 순천 곡선으로 출마. 민주당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당시에는 지역구가 지금이랑 달랐어요. 지금은 순천시지만 당시에는 순천 곡선군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고향인 곡선이에요. 곡선에서는 거의 70% 정도 물표를 봤고요. 이때 좀 많이 한숨을 쉬었죠. 지역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 예산폭탄의 주인공. 최근 호남 사람들의 광범위한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겹치고 있어서 좀 여러모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인으로서 그는 그냥 박근혜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가 청와대 홍보수석인 줄 알아요. 대표적인 막말을 본다면 이런 말도 했어요. 2015년에 광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해버렸다. 나는 쓰레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 탈탈 털어. 청와대 정무수석 시키고 홍보수석 시키고 이렇게 배려를 했다. 거나 국정효과서 논란 때 국정효과서를 반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거 다 찾으면 1시간 떠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가 되게 말을 직접 하는 걸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승전 박인데 되게 신앙간증 같아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부흥에 가득 차 있어요. 네 맞아요. 블로그 카피는 지난 2년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4년 순천의 대변화가 공격화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박근혜의 남자답게 빨간색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만 걸리는 건 순천의 대변화에서 대변화를 굳이 붉은색으로 색칠을 냈는데 설마 순천을 대변으로 만든다는 건 아닌가. 독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대변화. 이렇게 중의적 장난질이 가능한 단어는 사실 안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최근은 찍사와 함께 단 둘이 자전거를 타고 유세 중인 것으로 보이고 핵심 공약은 지난 2년간 2조를 때려부었듯 앞으로도 무조건 때려부음을 동시에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을 유치하겠다는 핵심 공약입니다. 순천 이러다가 우리나라 수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A2Z 뭐든 해주기가 공약의 특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든 해주기. 2년 동안 2조를 땡겨왔다면서요. 자기 주장으로는.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고졸검사인 것도 특이한데 야권으로 중수부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97년 한보호 사건 김연철 씨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요. 00년 2월 국민의정부에서 누가 권유를 했는지 사직하고 전개로 입문합니다. 변호사 등록 아예 없이 검사가 전개에 입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아는 비슷한 케이스는 이한동 전 군부총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선 4, 5기 순천시장입니다. 16대 서울 강동갑에서 신인으로서 당시에는 초강자 이부영과 맞대결해서 42%로 선전하며 낙선합니다. 아 당시 이부영은 한나라당 했을 때? 네. 17대 순천시 출마했지만 탄도리에게 쳐서 낙선합니다. 5회 지선에는 순천시장 호남용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19대 총선에는 통진당에 쳐서 낙선합니다. 총선 대비전을 수도권에서 치르고 다음부터 호남에 짱박힌 야권 인사는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록으로는 국내 정치구도로 볼 때 당연히 이길 싸움 3번 중에 2번을 졌죠. 이길 때는 호남용 무소속으로 이겼습니다. 무난한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초박빙으로 겨우 이기고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쉬운 상대를 겨우 이기고 올라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았습니다. 순천정원 박람회가 이 사람의 가장 큰 훈장 같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국민의당 구희승 53세 남자 변호사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시 4시 둘 다 합격했다고 하네요. 광주 순천에서 판사를 했고요. 중앙경제부처에서 15년간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승독계라고 부를까봐요. 고시중독자들. 전남에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저희 당은. 지난 730 재보선 때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어요. 이 당시 돈이 흐르는 순천시를 만들겠다. 비슷한 얘기네요. 예산폭탄이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줄줄 흐릅니다. 돈이 센다는 것 같잖아. 외국인 학교 종합병원 유치 같은 지역 공약이 있고요. 이분이 되게 이렇게 뭔가 안철수랑 가까운 것 같은데 사진들도 많이 발견되는데 다른 자료가 거의 없는 분입니다. 사진만 있고. 기초적인 친엑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 후보. 이상입니다. 인 것 같네요. 원내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원내민주당. 넌 그렇게 안 불러야지. 민주당. 민주당. 최용준. 남자 54세. 조선대 공업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민주당 순천곡성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50 맞았고요. 2003년도에 음주단속을 하는데 측정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면허거든요. 두 번째네요. 그래서 400 맞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선박자. 그 할 시일을 하고 나서 음주측정거부하면 얼마가 나오면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 새로운 수확. 좀 이 정도면은 음주단속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우 동의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계세요. 할 거면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3,4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그래서 최용준 후보는 별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이력만 이렇게 밝혀지고 끝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갈 뻔했잖아.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공약 없고 한 거 없으면 범죄라도 지어라.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전오균. 정오균. 남자 39세입니다. 순천대학교 기계공학과 4년 재적이네요.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역임했고요. 김성동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출신이네요. 아... 김성동의 다음 타자네요. 그럼 체류탄 만들 줄 알겠네요. 나도 알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화염병도 사용했네요. 30대인데. 징역 2년입니다. 아무래도 체류탄 아이디어가 이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화염병은 좀 심하고요. 의원님. 체류탄으로 하시죠. 2012년도에 김성동 전 의원이 당선 당시에 50% 넘게 압도적으로 찍어졌던 지역이거든요. 김성동 재선했죠. 그래서 이번에 김성동 전 의원이 체류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심 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득표력이 나올 듯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사실 무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김성동 전 의원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인선을 보면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재심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되게 신기하네. 사건 되게 명확한 건데. 그건 그런데 저는 뭐 재고의 여지도 있지 않나. 하긴 뭐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참고로 보니까 참고로 김성동 의원은 민중연합당 또 입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그림이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화염병은 안 됐을 것 같아. 국회 본회의장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병이 안 깨져요. 아니. 아 맞다. 카페트가 안 된다. 안 돼. 깨져도 불 안 붙어. 네. 안 붙어요. 안 붙어. 의장 책상에 각으로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깨려면 뭐 선정에 다 던지고. 그래도 나무여서 조준도 되게 잘해야 되고. 아니면 의사봉 망치로 깨든가. 그리고 이게 던질 때 약간 회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던져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건 알아요. 불이 붙도록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무 자산 손에도 불 붙고 막 그래요. 이렇게 기름이 새가지고.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박상욱. 남자 51세. 시민사회 활동가랍니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졸업했고요. 전남교육회 희망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이 있네요. 2005년도에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를 도왔다가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이라면서. 뭐 자기가요? 네. 노무사요? 네? 노무사?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하정훈 선생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출신인데. 홈에버 이랜드 비정규직을 도오다가 투옥됐다고 하네요. 그럼 노조를 탄압했던 분 아니에요? 동곳에서? 글쎄요. 원래 만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주인공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네. 본인은 투사한 거죠. 그렇죠. 천정배 개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밝혀요, 그렇게? 본인이 천정배 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 불가 기자회견 후에 아, 탈당했구나. 네. 경선 불참 및 탈당을 선언했고요. 공약이 많은데 4개의 대표 공약으로 청년 관련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노인 관련 여성 관련 공약이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건 또 안철수 개네. 특권 폐지. 또 새로 연구하기는 또 그래요. 먼저 말을 해놓으면 여기까지가 순천시 국회의원을 보였습니다. 나주시 화순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나주시 화순군은요. 뽑히는 정당은 하나인데 뽑히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최인기, 백이윤 두 의원이 주거니 받거니 공천 싸움을 사실상 본선으로 가져가다가 19대 백이윤 의원이 당선 무용이 되는데 이 타이밍을 낚아챈 지역의 새로운 강자가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종우 58세 오 쎄다. 정당인 전남대 농업개발학과 동강농협조합장 나주 화순 당협위원장 쎄요. 농업조합장을 8년이나 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했죠. 정가 한 건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입니다. 2014년 730 재보선에 출마해서 22% 득표로 낙선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의 인터뷰는 나오지만 낙선 후 위로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축하전화를 많이 받았다 할 정도로 22%인데 그렇죠. 지난 지선에서 투표율은 고무적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현재는 이정현 케이스의 사례까지 선거버린지라 아예 이번 선거는 꽤 기대를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1982년 호남 지역으로 휩쓸었던 수색거부 운동의 주인공이자 전국 최초로 농민의 창설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새누리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농에 영감을 주인 물이네요. 네. 수색거부 운동도 엄청 유명했어요. 80년대에. 압니다. 그런데 공약은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입니다. 역시 대놓고 이정현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하냐. 관광산업을 육성한답니다. 광희의 토건이죠. 네이버 블로그 카피는 광희의 토건. 예산폭탄 펑 터뜨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펑자가 폭탄 모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폭탄이 20세기 이전에 대포할 모양입니다. 사실 이런 대포할은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숫덩어리일 뿐이죠. 즉 이런 그림을 만들 때 고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포탄은 총알과 같습니다. 네. 비격진 철래가 아닙니다. 고증 안 된 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51세 남자 나주생 양산초 영산포중 광주인성고 고대신방과 디펜딩 챔피언 농민운동가였고요. 95년부터 8년간 전남도의원입니다. 민선 3사기 나주시장 이곳의 주인이죠 주인 19대 국회의원 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 승혁 3년 2년 뒤에 3연 85년 미 문화원 정거농성의 주인공 중 하나였으니 이것과 관련된 기록인 것 같습니다. 89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소상 징역 8월 공공년 음주 150 공치 1년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상해 1500 이는 전남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 주몽의 세트를 지은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0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 3년 보조금의 예산관리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년 뒤에 사면됩니다. 이것은 영상강의 지유인 지석천의 개발공사를 하다가 사전환경성 검토의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에서 고발된 건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4대강 추진하전 시점에서 생긴 일이라 좀 머쓱합니다. 2010년에는 허회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별 기록이 없는 영동조합에 국고보조와 시지원금을 앞에서 12억이 넘게 땡겨준 혐의로 배임죄 확정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었습니다. 19대 기록 본회의 83.1% 상임위 84.1% 그 정도 출석률에 대표 발의법안 17건 대한반영팩이 2건 법안 발의할 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범죄만 나으랬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아쉬워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국민의당 손금주 44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은 법학과에 졸업했고요. 서울행정법원 판사 중앙지법 판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입니다. 지금은 변호사고요. 안철수의 인재 영입 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경선에서 1위로 공천 확정되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답니다. 아무 자료 없습니다.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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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소속 후보는 어떤 사람이죠? 무소속 무소속 노정채 남자 64세입니다. 한타임 사진도요. 무당이에요? 몰라요. 김상조 엔지니어가 소개해줄 거예요. 꽃받등 연구소 대표랍니다. 꽃받등? 네. 꽃받등. 이게 표기가 이렇습니다. 꽃 바 등 연구소.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그건 웃을 일이 아니죠. 쌍둥이인 노갑채 씨하고 공동대표라고 하네요. 선거운동도 두 명이 동시에 출연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분신술. 곽재우야? 카케무샤. 대신 당선되면 이상하잖아요. 꽃받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설명해주세요. 조선대 부석고 졸업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수석근로감독감으로 37년 근무했고요. 음주운전 한 건 있습니다. 벌금 300이네요. 공약으로는 나즈와 화순은 통합해 자치시로 승격하겠다고 하고요. 화순세계 고인돌 박물관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의 50%를 반납하겠다고 했고. 그건 됐고요. 빨리 꽃받등 가르쳐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최다 득표로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선거에 중독이 되셨다는 걸 알겠고. 이게 꽃받등 연구소가 문제인데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1234-RORO-CO.KR입니다. 우와. 1234로. 최근에 근저에 들은 사이트 이름 중에 제일 쿨한데요. 가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받등 연구소 이 홈페이지에 접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사이키데렉해요. 1234-RORO.CO.KR. 이게 사이트 이게 뭐야? 이 사람 이거 RORO 아니 RORO? RORO. RORO 아니 RORO? 나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문제의 꽃받등은 꽃받등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꽃받등입니다. 꽃받등이 뭐야 근데? 근데 꽃받등은 또 뭐예요? 그 동네의 지명을 꽃받등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한번 스캔을 해보니까 하는 일이 많으세요. 펜션도 하시고 김치도 만들어서 파시고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하시고 멸치, 김장, 젖, 작물 작물도 재배하시고 김장 젖인데 젖이 지의받침이야? 이런 젖 같은 건 바를 수 없는데 김장의 젖을 왜 넣어? 그리고 사이트에 야하다. 그러지마. 그리고 사이트에 조부님 조모님의 사진이 등재되어 있고요. 평소에 하는 일이 트레이드 마크가 압도적인 그 집안의 족보를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랑스러운 노씨 집안 하면서 대통령이 두 분 다 자기 집안이라고 하네요.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자기 집안이라고 합니다. 같은 집안이 아닌데요? 네. 꽃받등 뿌리와 손조합도. 근데 이분은 주장하고 계세요. 내가 루시류와 같은 집안이냐? 자랑스러운 노씨 집안 이러면서 그렇게 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를 쓴 게 있어요. 꽃받등아 꽃받등아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강남에서 사람 오면 사람 오면 땅을 팔자 땅을 털자 꽃받등아 꽃받등아 아 투기하셨네 부동산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유예씨가 되게 많아요. 사음절로 끊어서 주문이네 주문 그리고 느낌표를 꼭 한 가시씩 붙이고요. 하여튼 혼이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총선 방송 중에 지금 천정배 후보 이후로 두 번째 천재가 나왔네요. 우리는 김현장 보내야 되겠어요. 절대 보통 생각으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매우 사이키델리칸 후보를 보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회수 엄청 늘겠는데요. 이거 때문에 서버 다운되겠어요.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남 더민주의 디펜딩 챔피언이 이번 총선에서 내리 4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건 축복이긴 한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냥 용서된 지역구가 거의 없거든요. 더민주에서는. 우윤근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광양곡성 구례 새누리당은 여기에서도 경선을 했습니다. 네. 후보는 결정 났습니다. 새누리당 조성학 후보 53세 제조업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현 지구촌 문화예술 재능 나눔 운동본부 부회장 현 한반도 통일연구정책위원 현 새누리당 중앙이 사이버단 부단장 사이버단 네. 그렇죠. 정가 1건 음준전 200만원 새누리당 사이버단 부단장이라는 책은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원체에 좀 은폐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공천 승리자임에도 안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58세 남자 디펜딩 챔피언 광양생 순천남초 순천중 광주 살레지오고 전남대 법대 동대학원 석사 박사 상트페테르부르그대 국제정치학 석사 4시 25회 연수원 14기 광양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7년에 교통방송에서 법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대요. 19대에는 본회의 출석률 96% 상임위 출석률 92.3% 대표 발의법안은 67건의 대한반영패기 15건 원안가결 3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과 후보자가 선거인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이건 뭐 쓸모있는 것 같아요. 말고는 눈에 띈 게 없었습니다. 별로 없기도 하고 유면상 pd의 말이 맞습니다. 현역은 공약을 안 거네요. 국민의당 오보 보시죠. 국민의당 정인화 58세 남자 무직입니다.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관광정책개발학과 석사고요. 행시 출신이에요. 장흥 부군수 광양 부시장 여수 부시장을 했습니다. 단체장계의 홍진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장계의 홍진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 해야죠. 두 번 해야죠. 국제 유가 변동. 안 해요? 이번에는? 계속해? 끝난 때까지? 할게요. 국제 유가 변동을 주유소로 바로 적용시키는 법. 그럼 세금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뭐 자세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대요. 지금은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무슨 기름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냐고. 지금 이번 주에 보면 알죠. 아직 있던 기름 팔고 있을 텐데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유가 올랐잖아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료를 없애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법.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보호법. 대체적으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악법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등 중앙정치인으로서 입법활동에 열의가 있어 보입니다. 끝입니다. 네. 민중연합당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유현주 45세 여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좀 어렵죠. 정치인이라고 했네. 별 생각 없이 했다가 활짝 놀러냈네요. 이와여대 사범대학 졸업했고요. 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18대 민주노동당 19대 통합진보당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선거활동 중이지만 특별한 공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민중연합당 표준 공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공약은 없지만 당신에게 특별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물건 데볼프 제니윈 레더 크래프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야 인마. 뭐가 되게 절묘하다. 난 칭찬 못하겠다 하장으로서. 공약이 없으면 PPL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입으로는 하장으로서 칭찬 못하겠다고 하지만 눈은 되게 흐뭇합니다. 어찌 이런 불일치가. 우울 것 같아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또 있어요? 무소속. 무소속. 장대범 남자 38세. 피아노 조율사 하네요. 와. 처음 나오는. 시골에서 그게 되나? 시골은 뭐 피아노 없나요? 그래도. 시골 아니에요 광양시. 죄송합니다. 제철 있지. 순천대 사채과 졸업했네요. 사채과. 사회채육과. 사회채육과. 잘 모르시는구나. 무슨 론 이런 거. 저 친구들이 사채과 진짜 많이 가가지고. 아 그래요? 유니세프 후원 회원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경력이야. 이것도 쿨해요.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후원 회원. 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로 15년 넘게 일해오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감동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도 해왔다. 와우. 지금의 대한민국은 조율이 필요하다. 이게 지난해에 성향외과분께서 대한민국을 성향했다고 한 것보다 뭔가 더 감동적이라고 봐나. 더 음악적이고. 조율이란 노래도 있잖아. 나는 조율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조율하시면 옆에서 감동하나? 글쎄요. 절대 응감들은 감동하겠죠. 까서 뚜껑을 까죠. 현을 이렇게 당겼다 불었다 조였다 조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감동적이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두가 조화를 이뤄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속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보곡으로 조율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점잖은 어떤 거.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건 모르겠군요. 무소속 최유성 남자 51세 신광구 대표이사랍니다. 주식회사 신광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졸업했고요. 이낙연 의원 보좌관 출신이네요. 응.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였답니다. 자신을 새로운 DJ라고 소개하네요. 아, 새로 들어온 DJ랍니다. 다음 타임 DJ죠. 저 그 개드립 생각났어. 어떤 거? 김대중씨 이 당을 맡아주시올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Give me the beat. You're DJ from this party. 아. 맞잖아. 배추보쌈도 좋아하시고. 하여간 새 DJ가 박사님 못 웃어? 제일 불쌍한 게 못 웃어? 이 전문 시위꾼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You're DJ from this party. 그 말은 알아들어. 근데 그게 왜 웃겨? 하여간 공약은 러시아 물류기지 광량항에 유치한다고 하고요. 아니, 그 배가 거기까지 왜 들어오냐고. 그냥 속초로 오면 안 돼요. 이런 건 동해로 가야 되는데. 자동차 조립 개조 공장을 유치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구례에 한국문화국제비앤렐레를 개최하겠다 하고요. 지역대학학과를 취업 최적화로 변경하겠다 하네요. 지금도 이미 취업 때문에 자살하는 교수님들인데 학생들 취업 안 된다고. 그러게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로당의 냉난반비를 전액 국가 부담하는 걸로 입법하겠답니다. 아, 지자체 돈 안 쓰겠다? 네. 그리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네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달라고 합니다. 박형모 남자 28세. 48세. 48세? 글쎄 20년이 늦었어? 왜 이래? 28세. 아니, 48세. 67년생인데. 남자. 그래도 서당께는 그래도 자판을 헷갈릴 수가 있대지만 2, 3, 4인데 어떡해. 그러게요. 부동산업을 하고 있답니다.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서울 신린동에서 10년간 공부하면서 고시에 도전했었다네요. 경영이라고 썼어요, 그거를? 네. 그걸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좌절을 맛보고 종강역, 전철역에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부인의 만류로 포기했답니다. 결혼도 했는데? 네. 벌써 말리던 사람이 부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겠죠. 부인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하니까 부인이 말린 것 같네요. 죽으면 혼자 죽지. 부인의 데서 죽으려고 그러고 말려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린 것도 부인한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종강역에서 죽겠다. 졸라 티대고 씨. 나는 오늘 4시에 죽을 예정이야. 그걸 부인이 발견하고 말린 거죠. 아, 그 다이어리에 써놓고 오늘 할 일, 4시, 죽기. 장소, 동강역. 동강역을 써놓고서 킬, 셀프. 종강역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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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방향 4-2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총선 출마에 가족과 친지들이 반대했으나 출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역인 우윤근 의원하고 백운산 문제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시했네요. 국립공원 요건이 갖추지 않은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립공원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뻥을 쳤나 봐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시민들을 속여왔다. 이러면서 끝장토론을 제시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음주추전 거부로 500 맞았고요.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또 400 맞았습니다. 음주운전 하시면서 아이들은 잘 피해 다니시나 보이시나. 아이스킵. 이상입니다. 네. 공약약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지금까지 들었던 후보들 중에 가장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양국성 구례까지 가보셨고요. 광고 들으시고 복잡한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담안영장 전라남도 담양군, 항평군, 영광군, 장성군 새누리당 후보 있나요? 없습니다.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전남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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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호 56세 남자 한제초 광주동성중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행시 24회 730 보궐선거에서 81.3% 전국 최고 득표율로 올라온 이곳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고요. 19대 국회 기록은 풀랭스 국회의원들의 절반 정도죠. 1년 8개월의 기록입니다. 본회의 97.4% 상임위 93.7% 출석 대표 발의법안 40건 대한발용 폐기 12건 행정공무 경영만 30년 넘겼네요. 81년부터 2만 11년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19,930년을 행정공무원으로 아 진짜 이게 정신나가니까 오탄 많이 친다. 81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도청에서 인생을 다 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입성 후의 기록을 보면 전혀 강성 같아 배는 흔적은 없고요. 그냥 출석 잘하다가 국감에 가면 우리 동네 그만 홀대해라 얘기 정도 하시는 전형적인 4년 내 재선 준비에 바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보입니다. 국회 입성 전에도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예측합니다. 2013년에 F1 조직이 사무총장을 맡았어요. 평상시 제 스타일상 이거 예쁘게 못 봐주잖아요. 근데 막판에 불 끌어 들어간 느낌이 너무 강해요. 불쌍하다. 표 안 팔릴 상황에서 개고생한 행정만 많이 보여서 아 이때도 그냥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구나. 이런 일관된 느낌이었어요. F1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국민의당 후보 보여주시죠. 국민의당 먼저 이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선이 아직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지역구 얘기는 아니지만 좀 한번 읊어볼게요. 지난 22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후보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광주뿐이고요. 국민의당 후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방 후보가 우리 송갑석 후보가 자기는 겨뤄야 되는데 답답하다.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야. 민자야. 공천 빨리해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야바 의조 이렇게 후보를 계속 섞으면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 국내방 종족이 랜덤. 그렇죠. 상대 종족 랜덤이죠. 상대방이 랜덤 고르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초반 필드 어떻게 짜야 되는데 그럼 사도론의 정찰라가 하여튼 후보가 대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 후보를 만나보시죠. 몇 명이에요? 궁금해. 네 명인데 되게 행복하게 한 명이 경선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번에 더민주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도 알 수 없고 국민의당 후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새누리당처럼 깨끗하게 안 나오든가. 이건 뭐 나올 거면서. 강형욱 61세 남자 현재 직업은 정당인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요.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62세인지 1세인지 전 재경부 재정정책심의관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정보 없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강형욱 씨가 61세가 맞고요. 남자도 맞고요. 정당인도 맞을 거예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일대 대학원 나오셨어요. 재경부 재정정책심의관 투자공사 감사. 그건 아까도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네요. 또 거대한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고흥군 보성 장흥군 강진은요. 두 개의 지역구가 합해졌죠. 1.75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고흥군 보성은 아마도 이제는 못 만나겠지만 국회에서는 13대에서 18대까지 특이하고 빠른 말투로 유명한 박상천 의원이 탄도리에게 1패를 제외하고 5선을 한 곳입니다. 박상천 시대 이후 이 지역의 첫 국회의원은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네요. 그런가 하면 19대 장흥강진 영암의 국회의원도 이쪽으로 온 것 같고요. 그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장흥석 62세 정당인 광주대 법학 석사 현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현 청암대 무도보안과 특임교수 무도보안과래. 그렇죠. 정가 없음 18대 때 출마해서 4.39% 19대 때 출마해서 5.28% 하여간 성장세예요. 총선 3수생입니다. 그 전성적을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소개한 경력 외에 순천교도소 교정위원 부위원장을 했고 순천배구협회 회장 영역도 있는데 교도관도 했어요? 네. 경력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법대를 나왔고 교도소 교정위원이었고 현재 무도보안과 즉 보디가드 양성과 교수라는 얘기죠. 특임교수라 그런가 청암대학과 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과의 정교수는 총 3명인데 모두 강의 과목이 태권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무도인인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축축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물론 총선에 지금 세 번째 나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에도 안 나오고요. 무술인으로 검색을 해봤고요. 주변의 유명 무도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석 후보 그 무도가 무한도전 아니죠? 그런데 얼굴을 봐도 무도인 같아요. 무도보안과가 무슨 스포하지 말라고 방수 촬영할 때 보안업체 부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스포를 자제케하는 후보를 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61세 남자 금호고 전남대 경영 현직 국회의원 18대 20번 19대 22번 모두 비례를 받고 낙선을 합니다. 참 아슬아슬한 번호로 낙선하죠. 낙선을 했다가 19대의 현역 의원 당선 무효에 따른 승계로 국회의원이 된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되고 싶어도 못되죠? 그동안 희망고무만 받다가 덜컥 됐네요. 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웃기도 애매한 게 신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넘겨준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웃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비석에다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짧은 의정기간 동안 본회의 92.6% 상임위 96%의 출석률 대표 발의법안 한 건 오늘을 기준으로 6개월 28일 동안 한 건인데 아무리 시간이 없었어도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국회 들어온 사람이면 이것보다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할 말 없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대학에서 강사 및 교수를 했습니다. 94년 아태재단 연구실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요. 17대 총선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입니다. 17대요? 네. 바로 제보걸로 강진 군수가 돼요. 2006년에 재선하고 2010년에 3선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2010년이니까 안철수와 계속 텔레파시가 있었나 봐요. 당시부터. 혹시 저분이 정치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선에 선거합니다. 19대에서 당선되면서 원내 진출하고요. 초선일기라는 의정활동 후기 같은 걸 계속 연재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보좌관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의정활동은 본회의 84 상임위 91 출석률이고요. 법안 대표 발의는 139건 중 대한반영 폐기 27건 수정가결 1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했다. 원래 온건파로 분류됐었는데요. 대선 후 문재인 의원의 의원직 사태를 주장하면서부터 그쪽 진영과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로 지금은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농산오천교육지원특별법 이것은 3년마다 교육 관련 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위두환 남자 50세입니다. 강진 농업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장훈군 농민회장이네요. 전과 5범인데 전동사무총장 네. 네. 전과가 5범인데 전부 시위 관련입니다. 집시법 위반 공룡물건 손상 일반교통 망해 이게 법칙일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게 저도 참 이렇게 말하면 머쓱하긴 해요. 집시법 위반 여러 개 있고 민주화운동의 자국 중에 꼭 음중전 하나씩 있는데 없으시네요. 이게 술은 안 좋아하시는 듯 그런 듯 민중연합당의 세계축 중에 하나죠. 농민당 계열인 걸로 사료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야수매제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 하고요. 밥쌀값 가격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게 공약 중에 밥쌀값을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공약이 많이 있는데 쌀에도 밥쌀이 있고 다른 쌀이 또 있나봐요. 이상입니다. 끄트머리 도서삼군을 가보겠습니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입니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5선의원 김봉호가 15대까지 이곳의 주인공이었는데 16대 때 무소속 후보한테 잡힙니다. 그때는 좀 이변입니다. 그때의 승자 이정일 의원은 무려 탄돌이를 잡고 재선에 성공하지만 상대 후보 도청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때만 해도 도청하면 벌받았어요. 날아가 벌컥도 싶어졌죠 진짜. 18대부터 다시 그려지게 된 그림에 지금까지 승자는 더민주의 김영록 의원 3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계열의 평균 득표가 70% 미만인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누리당 맹욱재 70세 정당인 화산남 초등학교 졸업 13대 해남군 의회의원 현해남군 완도진도 당협위원장 정과 2건 있습니다. 돌교통법 100 사기 200 18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3.09%의 득표로 꼴찌를 기록했어요. 이 뒤에 무소속이 2명이나 있었는데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셔서 검색하면 정말 이분밖에 없어야 하지만 안 나옵니다. 명 옥재 후보 전남의 새누리당 공천은 가능성이 있는 몇 그리고 나머지는 자학공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은 피납치 공천 그렇죠. 명암 공천 민자 공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61세 남자 광주일고 건대행정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신문식 후보 저쪽 동네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지역공무원입니다. 전남 행정부지사 출신 하지만 루틴은 좀 더 고위급입니다.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90년대부터 거치면서 정치할 경력은 진작부터 쌓았습니다. 본인 장남 병장 만기 현직 국회의원 19대 국회기록 본회의 92.5% 상임위 88.5%의 출석률 대표 발의법안 116건 대한반영 폐기 28건 수정가결 4건 원안가결 1건 FTA로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에서 나온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 절묘한 중앙지역공약이죠. 법안이죠.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쇄를 명받은 자는 영구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정도 눈에 띄어 소개해드리고요. 수정가결된 법안 중에 진도군수가 진도계의 공연이나 경주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죠 진도군민 여러분 설마 이 개를 데리고 경마같은 거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개가지고 경주를 하는 스포츠도 있지 않나요 경구라고요. 저기 마카오에 있어요. 있습니까? 마카오는 전통 스포츠에요. 개경주가 하여간 이런 법을 수정가격 시킵니다. 근데 진도계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못 뛸텐데 하... 모르겠습니다. 그 심승가족에 나오는 개 있지 않습니까? 산타스 리틀 헬퍼 그 개가 경구용 개입니다. 경구용 개. 애들 굶겨나가지고 엄청 삐쩍 말라가지고 삐쩍 말랐잖아. 덜덜떨고 사실 진도계는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하고 체형이 똑같지 않아요? 머리통 크고 나의 개도 그런가 몰라 시바견이나 진도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죠 동아시아급이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윤영일 58세 남자 한국외대 초빈 교수고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행정학 박사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30년간 관료로 살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교육원장까지 하고 그만뒀고요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블로그에 오늘의 명언을 연재 중이고요 도저히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화장실 같은 잔지 알 수 있는 거는 보건소 화장실 오늘의 명언 써있잖아 자이글이라도 좀 쓰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표심 차지로 현장을 노비고 있다는 것 인사를 잘한다 지역공약 공약 읽어줘요 해남IC 완도IC 해남역 설치 농어축산업 스마트화 있습니다 해남역은 땡기네요 그러네요 지어줄까요 자 원내민주당 후보 보시죠 민주당 윤재갑 남자 61세 정당인입니다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했고요 해군군수사령관 출신이네요 해군 장성이에요 19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블로그 최근글이 2012년 4월 15일이네요 그때 이후로 전의를 상실했다 최근 소식이 2월 26일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고요 그때 민주당 김민석 공동대표가 와서 윤예비 후보는 대한민국에 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양전문가이자 안보전문가라고 평하며 사실은 야당에서 영입해서 전국구 비례대표를 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담아 담고 있네요 우리 비례하면 안 된다 안 뽑힌다 다른 당에서 공천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우리 당에서 공천해서 장성인데 그래도 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해군 장성인데 민중연합당 한번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이종확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됩니다 에큐러트 리 남자 47세 장영업 중이고요 조선대 철학과 졸업했습니다 6대 해남 군의원을 역임했네요 업무방해로 300 벌금 맞았습니다 2012년에 전남 해남 활약반전소 건립을 반대하면서 단식하다가 20일째 병원으로 이송됐네요 공약으로는 민중연합당 레퍼런스 그대로입니다 기초논산물 국가수매제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재벌세 재정 대학 등록금 100만원 쟁취 청년수당 100만원 쟁취 일반 해고와 노동법 계약 저지 개성공단 재개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공약입니다 그런데 북미간 평화협정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공약을 할 수 있죠? 그게 참여정부 때는 할 수도 있었어요 아 그때는 안 해요 양쪽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붙잡고 흔들 수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정확 후보 같은 후보를 보면 정말 정확하게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중앙공약 보여주고 당 존재감 보여주고 비례표 벌고 이런 건 민중연합당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옛날 저기 당은 잘 못하죠 지난 총선 때 통진당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난 총선 때 통진당은 정말 박근혜 심판 지난 지선 때가 박근혜 심판 일변도우였죠 황야일이 광고를 들으시고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간장게장 녹원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설날 밥상에도 간장게장 그 중에서도 녹원 간장게장 XSFM입니다 간장게장 전남의 10석 중에 마지막 호남의 저희의 마지막 방송분이네요 영암무안신안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해남완도 진도에서부터 목포시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들 6군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영암무안신안에 우와 진짜 많긴 많네요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진짜 거의 달아왔네요 새누리당 후보가 있습니다 이게 의원이야 그렇죠 저희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호남 이번에 국회의원 2명 나왔어요 호남에 지금 주영순 남자 70세 국회의원 목포해양고졸업 19-20-21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사실 본인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왔다는 게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미 FTA 포럼 공동위원장 정과 없고요 본인은 육군 대위전역 장남은 병장 차남은 제2국민역입니다 무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19대 새누리당 비례 6번이고요 과거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원이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66.7% 상임 출석률은 76% 국회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본회의 3번 중 한 번은 땡땡이 대표 발의 법안은 35건으로 이 중 가결이 3건이고 대안 반영팩이 12건 발의 안건 숫자 별로고 타이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참여연대 기준 악법 찬성 투표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불참이라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 참여연대에서 걸림돌, 디딤돌 법안 찬성률 돌림돌 법안 찬성률이 50% 미친 새누리당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세요 이분이 이분의 힘은 땡땡이다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중요 법안 할 때마다 결석을 했어요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안 가기 당선되고 덜 가기 참여연대 기준으로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적대적이니까 결석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가결법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한국환경상업기술원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토양환경보호법을 살펴보면 환경부 장관이 토양정보 오염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기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통합되지 않았대요 특히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 개연성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가 추가된 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자의 처벌을 명기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계류 중입니다 그 경사들 밖에서도 어떻게 비례선출 당시 부스앤뉴스에서 이상득에게 후원금 천만 원 소신 분이라는 내용을 폭로했죠 주영순 후보의 해명은 지역을 떠나서 대단히 존경한 어른 이후 정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후원금이다 입법노동자로서는 그저 그렇다 볼 수 있지만 국정검사에는 꽤 활약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국면에서 나온 내용인데 중고배를 수입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쓰던 배였잖아요 하면서 연령이 20년이 넘은 배가 상당수라는 사실도 주영순 의원이 알린 내용이고 영암신한 정도를 지역구로 할 거였으면 거의 여당에서 엄청 싫어할 소리들만 계속 국감에서 떠들고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먹는 물의 수질이 의외로 기준위반이 되게 많다 세분화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굳이 깔려면 의원하기 전에 이상득을 존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개인 취향으로 볼 수 있고 의원으로서는 평타이상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식 페이지도 제대로 된 빨간색을 쓰고 있고요 카피는 신뢰와 책임의 정치를 약속드립니다입니다 이정현 드립 없습니다 예산폭탄 드립도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는 특징입니다 아마 자존심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끝까지 올 줄 몰랐다에 한 표 아 그래요? 분위기도 모른다? 경인권 올 줄 알았다 아직 분위기 못 맞춘다 참고로 이분이 신뢰와 책임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서 전남 지역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꼴찌예요 하지만 이분도 역시 공약은 아직까지 널널합니다 대충대충대충 카피만 잡아놓고 있고요 국회를 안 나가 등원을 안 해서 욕을 안 먹듯이 공약을 안 걸어서 지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면은 그렇죠 들 하면 지킬 확률이 높죠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알려드릴 게 좀 있는데 끝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공천된 후보를 알려드리죠 서삼석 56세 남자 조대부고 조대행정학과 동대학원 석사 NGO학 박사입니다 95년부터 02년까지 도의원을 하다가 민선 3에서 5기까지 3선을 한 무한군수 출신입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선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20년 만에 총선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라 선거하고 주로 이겼다는 얘기죠 12년 총선에는 무한군 신안군에 도전했다가 현역 이윤석 의원에게 밀렸고요 지난 지선전에 2013년의 기록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전남에 올 때 종종 동행을 했던 것 같은데 밀월이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맞붙은 경선에서 이윤석 현 의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호남의 유력한 정당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런가 이상하게 호남 더민주의 경선 과정에서 예전에 보던 큰 잡음이 없어요 현역이 막 날아가는데도요 잡음을 안고 가셨잖아요 현역들이 또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 뭐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당이 하나 더 생길 정도면 사상 가장 큰 잡음이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간담회 온 걸 쓰고 마무리를 지었다가 경선 상대 이윤석 의원이 도민주를 탈당했습니다 현재 예측에 의하면 우리 박지사 후보를 지원한다네요 출마는 안하고 지원한다고 네 측면 지원한다고 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스나이핑을 했다 도민주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윤석 의원은 2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기독자유당에 입당하였습니다 19대 국회에 드디어 기독교 계열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스토커죠 누군데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박준영 69세 남자 정당인 성대대학원 성대대학원 신문학 전공이고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72년도에 입사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과 대변인도 했습니다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도지사 당선되면서 내리 3선에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재직 시절에 F1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2010년 첫 대회를 열었을 때 627억의 적자를 받다고 합니다 당시 박준영 지사는 손해는 봤지만 경제 효과는 1조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뚝심있게 3년을 더 개최해요 결국 1900억의 운영적자와 경기장 인수에 쓴 1980억의 지방채 발행으로 전남 재정을 뒤흔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민단체 등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민당을 창당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원내전 정당이 된 민주당과 합당해서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두 달 후에 대표를 맡고 있는 당을 버리고 홀로 낼름 국민의당으로 입당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 사람은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이 있다면 뭘 걸까 두렵습니다 F2, F3 막 개최하겠다 할까봐 포기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얼굴이 공약이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국민의당 후보 보셨고요 정의당에도 후보가 나왔습니다 장문규 48세 남자 노동운동가입니다 목포대 경영학과 4학년 때 제적을 당하고요 전과는 두 개 있습니다 음주운전 150 공용물관 손상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이 뭐예요? 시위하다가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쳐들어간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 혹은 거기에서 문서에 적혀있는 대로 그 안에서 일을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들이치면 건조물 침입이죠 그냥 사장실로 쳐들어가면 다 그렇게 걸렸고요 건조물이라서 마른 오징어 같은 거 그쪽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침을 입으로 침을 떨어뜨린 건조물 침입이 건어물 가게 지나가다 이렇게 새우 한 마리 집어먹으면 걸리는 거지 건조물 이팅죄로 건조물 이팅죄 바람아침 같은 거 주소 먹어보고 아줌마들 먹잖아요 아줌마들 맛먹잖아요 진짜 하여튼 그걸로 벌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전남 영암 대불공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노동상담소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뉴스 기사 홈페이지 페북 트위터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이 좀 이런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발견된 정의당 어디 당사 홈페이지 무슨 자유게시판 어디메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 한 부분을 인용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 네 딱 한 사정이 있는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선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래야 생존하는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나약하고 시시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송곳대사 아니에요 송곳대사인데 이거 거의 비슷한 약간 컨버전 우라카이한 어쩐지 출마 선언을 우라카이하냐 드라마에 있는 걸로 우라카이였어요? 시시한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은 클릭깡이었거든요 최규석 화백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죠 네 그러면 한마디 더 할게요 네 노동운동은 계급운동이 아니라 인권운동이다 음 이상입니다 네 민중연합당의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박광순 오늘의 마지막 후보네요 남자 38세 목포대 원예가 광주전남농민회 조직교육국장을 역임했고요 시위 나가서 화염병 한 번 던지셨네요 1년 6개월 징역 살았습니다 이게 살았어요? 아니 화염병은 어떤 거짓별법이니까 네 이게 시법 관련해서 보니까 그냥 일반 집시법 같은 경우에 벌금 맞는데 아이템을 들면 1년 6개월 정도 되네요 아 이것도 짝대기 든 거랑 병 든 거랑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화염병 계열은 한 1년 2개월에서 6개월은 먹는 것 같아요 네 징역이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었으니까 그 정도 사이 살다 나오신 건데 그럼 가스통 할아버지는 한 몇 년 정도 나올까요? 아니 사례가 없죠 그분들은 소갈받은 아 그분들은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러게요 우리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이게 사례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막 저는 5년 10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스통은 화염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사람이 부상을 입고 동의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가스통을 던질 수도 없고 약간 퍼포먼스용이잖아요 근데 가스통은 진짜로 그 저 베이브 연결해서 터져야죠 풀고 터뜨리면 다 죽어요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지금 퍼포먼스만 하니까 사후 처리하지 말고 빨리 입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가스 없는 거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만땅은 좀 무겁고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고민했던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찾지 못했고 민중연합당 레퍼런스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뭔가 변화의 기운이 거대 여당 환타의 주장에 의하며 스마스마 올라오고 있다는 전라남도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총선 저희 방송 스케줄에 실제 태풍의 눈 제주도 표현을 가지고 왜냐면 세종 때는 우리가 또 정신도 못 찾았거든요 이런 거 다 준비 많이 하느라 바빴거든요 또 다른 게 적응도 아직 덜 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바쁘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들어오셨다면 여간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 내 사람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어금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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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쉬었다고요? 어 쉽시다 XSFM입니다 얼마나 안니? I D W K 오렌지 감사합니다.